자 그 다음은 휴대 루마 입니다 이거는 이 색상을 특정 색상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역시 스포이드로 특정한 어떤 색상을 선택해 준 다음에 그 색상의 밝기를 이제 드래그를 통해서 조절하는 형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두워진 형태죠 조금 밝아지는 형태구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밝기 조절과 다르게 어떤 특정 색상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밝기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구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루마와 세츄레이션 이 커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브를 이해를 하는 방법은 크게 이 그래프의 3분의 1 지점 그리고 또 하나 3분의 1 지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상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쉐도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있구요 그리고 그 중간에 미들톤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음 어둡다고 생각되는 이 나무 까지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좀 어두운 부분 쪽에 쉐도우 쪽에 이 그래프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쪽에 부분 영역들의 채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좀 밝은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하늘 쪽이 좀 밝은데요 이쪽을 선택을 보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래프가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특정 색상의 어떤 채도를 좀 영역에 대해서 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츄레이션과 또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채도와 또 채도에 대한 조절입니다 어떤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보통 채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에 벡터스코프 그래프에서 보시라시피 채도가 좀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채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오버가 되는 과잉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특정 채도에 대해서 채도를 조절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방송용으로 적합한 채도를 좀 조절하고자 할 때 쓰이는 그런 곡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와 세츄레이션 어떤 특정 색상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늘이나 아니면 바다와 같은 특정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 색깔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하늘색 같은 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조금 무채색의 하늘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 색에 관한 부분만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파이널컵 프로 10에서 휴, 세츄레이션, 커브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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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